보충아 자고 자세요 보충아 자고가 어쩐니라 이중에 보충아 자고니라 한 축구백 묻힌 마냥 우린 빙수 떡이 돌아갔어요 주문 맛있겠죠? 비자 담으만 물어요 냉면 맛있다 야 너 또 뭐 흔들었어? 복숭아 자고요? 네 한 축구백 50마냥 내가 50마냥 어딨다 그래 난 보충아 자고 왜 그런거 먹어요? 냄새만 먹는거야 냄새만 냄새 맡으면 안돼요 아무 날아간다구요 나 거기 어딨어 그 다음 주꾸도 어디있어요 드셔보세요 잘 먹는다 마트야 뭐도돼요? 아니 안고자고는 좀 부드러운 맛이면 너무 탱글탱글 안돼? 냠냠 맛있게 먹은다 언니 선물 넣어도돼요 너 이거 나한테 주고 밥만 달라는 거 아니지? 그럴라 그랬어? som 눈 이렇게